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수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수능 전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살펴본 이후, 수능 이후까지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전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좀 빠른 학교들은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가 실시되는 학교들도 있고 보통 7월 초에서 7월 중순 전까지 기말고사가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 기말고사에 어떻게 보면 제일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바로 11일 날 인천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생활기록부가 마감이 돼야 되는데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학생부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까지 아마 기말고사 이후 기간부터 아마 쭉 연결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작성 같은 경우는 학생부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꼭 생활기록부에 작성되지 않더라도 따로 정리되어 있는 항목들이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이 있고요. 9월 5일, 9월 평가원 이후에 보통 수능 원서 접수가 8월 말부터 9월 모평 이전 비슷한 시기에 마감이 됩니다. 보통 7월 초에 언제 접수가 되는지 공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수능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수시에 이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어떻게 보면 대학별로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다만 학교별로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은 12일 날 끝나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14일까지 진행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일부터 12일까지 건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고대, 서울에 있는 거의 주요 대학들이 12일 수요일 날 마감이 된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3일 날 마감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 교대들입니다. 그래서 13일까지 마감이 되는 학교들은 교대뿐 밖에 없다. 그 이후에 시작일이 10일, 11일, 12일 날 시작되지만 마감일은 14일로 끝나는 거의 대부분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특징적으로 12일부터 시작하는 학교들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시기는 꼭 원서 접수 시기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꼭 12일 날 원서 접수 마감이 된다, 14일 날 원서 접수 마감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제출하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대학별로 조금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학교들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면접형을 제외하고는 12일 날 원서 접수 마감이 될 때 같이 제출이 완료되셔야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거꾸로 면접형 같은 경우는 전형 특성상 1단계 합격이 발표된 이후에 서류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10월 1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서강대 일반형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 본인이 서류를 작성해서 20일까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상임권 학생들이 서강대학교에 지원했을 때 조금 안정지원하고 서류를 제출 안 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전형이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혹시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칠해져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일에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대나 인단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17일까지 제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내가 자기소개서 쓰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긴다. 그래서 9월 평가원이나 아니면 다른 영향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차라리 원서 접수를 하고 난 이후 짧게 2, 3일만 해도 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친구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서류 제출이 원서 마감하는 일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점만 특징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 수능 이후의 일정들인 거죠. 아무래도 수능 전에는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수능 이후에도 예전 같으면 수능 끝나면 놀자 이런 주의가 되게 많았던 부분이 있지만 요즘 같은 수시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에는 수능 끝나고도 학생들이 하셔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장의 끈을 늦추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 보통 17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대학별로 논술 및 면접 및 적성고사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될 게 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전형이 끝나면 보통 학교들이 수시 합격자 발표가 14일까지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전에 어떻게 보면 전형이 다 끝나서 발표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다만 수능 이후에 14일까지는 합격자 발표가 모두 완료가 돼야 된다. 그래서 17일부터 19일까지는 합격 발표 이후에 중복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한 개만 합격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하는 학생들이 내가 어느 학교에 등록할 건지에 대한 등록 기간이 있고요. 3일 정도. 그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26일까지죠. 그래서 수시 추가 합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중복 합격돼서 조금 더 좋은 학교로 내가 갔을 경우 비는 자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가 합격인 거죠. 그래서 7일간 추가 합격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예비 번호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기다렸다가 추후에 정시까지 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시에서 빨리 합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27일까지는 이 등록 기간에 합격 발표한 학생들이 등록을 마감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는 총 12월 27일까지로 해서 모든 전형이 완료된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시 전형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시 논술 및 면접 일정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